최근 브랜드들이 브랜딩을 진행할 때 패키지 디자인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주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고 외주를 진행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아도 비용 때문에 재발주를 쉽게 고려하지 못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딱 맞는 외주 업체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한 번에 많은 시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데요. 좀 더 저렴하지만 더 쉽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퍼스트피베의 민트프라임을 소개합니다. 민트프라임은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웹 에디터를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스를 찾을 필요 없이 카테고리별로 트렌디한 스타일의 소스 리스트업과 생성을 통해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디자인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브랜드라면 주목해주세요. 초안부터 시한 확인, 최종 결과물 제작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케어해주며 기존 대비 저렴한 가격과 빠른 시간 안에 제작이 가능한 맞춤 패키지 디자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퍼스트피베 인스타에 들어가 팔로우와 프로모션 게시물 좋아요를 누르면 추첨을 통해 무료로 패키지 디자인을 제작해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12월 말까지만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